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가 쓰려내는 아픔의 경험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와..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어머니, 리허설 한 거예요? 선생님이 박수를 치십니다. 네가 너무 고급스럽게 치네. 아니, 퀄리티가 너무 달라요. 코드를 되게 어렵게 끌고 가시는데도 그냥 확 들어오네. 홀더 지쳐서 이게 아무나 안 들어오거든. 이게 쫙 들어오니까. 일단 다시 한번 해봐. 다시 한번 해봐. 아, 이게 진짜... 좀 봐줘요. 네. 아, 이거 너무 멋있어. 아, 이거 너무 멋있어. 아, 이거 너무 멋있어. 아, 이거 너무 멋있어. 수많은 밤을 내가 스토려내는 아픔의 경우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마음이 흐른 러스오 진짜 선생님 반주라면 그 어떤 곡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노래 아이만 난다라는 걸 너무 느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주고받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동백 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 아가씨 가슴님은 그 언제 그 날의 외로운 동백 꽃 가슴님은 그 날의 외로운 동백 꽃잎에 새해 가슴님은 그 날의 외로운 동백 꽃잎에 새해 기가 많다고 해서 뭐 정말 풍부한 음악이 아니구나 오늘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곡들도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뇨 송가인이네 아뇨 아뇨 아 역시 상춘호 선생님 기여랑 아뇨 아뇨